안녕하세요. 호문이입니다. 2장에서는 마인크래프트 게임 안에서 노트블럭으로 음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강좌이므로 직접 악보를 보고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편곡한 배드보이 악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천혜명을 또 연주용으로 만들었던 거라 다장조로 변환하였고 사음도 되게 적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여기 배드보이 멜로디 악보들 보고 마크에서 노트블럭을 찍어보겠습니다. 마디와 박자를 보기 쉽게 이번엔 한 줄로 쭉 만드는 게 아닌 한 박 기준 양옆으로 십력 보는 표까지 쪼개는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가운데 줄을 만드는데 블럭과 블럭 사이의 중개기는 4칸으로 해줍니다. 8마디를 만들 거니까 4박에다가 8마디 총 32블럭을 놓아주세요. 월드 에딧에 익숙하신 분들은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한 마디 만들어 놓고 곧 곧 하셔도 됩니다. 저는 월드 에딧과 그렇게 친하지 않으므로 일단 노동을 좀 하겠습니다. 마디 구분이 쉽게 마디의 첫 박은 색이 다른 블럭을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줄의 블럭을 노트블럭으로 바꾸는 식으로 해도 되지만 강좌에서는 일단 마디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줄은 그대로 두고 옆에 레드스톤 가루를 두고 그 옆에 노트블럭을 두겠습니다. 자, 가운데 줄이 완성됐네요. 마크의 오선지를 그린 겁니다. 처음 세음 미 솔라는 막 1박이죠? 그 다음 솔미는 반반식이죠? 일단 첫 음 솔은 아까처럼 해주시고 솔 옆에 중계기를 두 칸으로 놔줍니다. 그리고 미 노트블럭을 설치해줍니다. 이 한 박 안에 8분 음표, 그러니까 반박 두 개가 들어온 거죠? 자, 한 마디 완성했습니다. 다음 마디는 쉽네요. 미, 솔라가 각각 한 박씩 있습니다. 가운데 줄이 4분 음표 기준이니까 여기서는 중계기가 필요 없죠? 네 번째 박은 비어있으므로 아무것도 두지 말고 넘어가줍니다. 자, 세 번째 마디입니다. 더 쉽네요. 미, 솔라, 미를 각각 한 박씩 놔줍니다. 네 번째 마디에는 2분 음표 레와 8분 음표 도도도가 있네요. 색깔 다른 첫 블럭에 를 붙여주고 세 번째 블럭에 아까 한 것처럼 도 두 개 네 번째 블럭에 마지막 도를 놔줍니다. 다음 마디는 화음이 있네요. 일단 도 하나를 놓아주고 밑에 미는 여기 도 옆에 바로 붙여도 되지만 다음 박 노트블럭과 붙어버리니 반대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박도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 반박은 쉼표니까 그냥 일반 블럭을 놓던지 바로 중계기를 놓고 두 칸 맞춰줍니다. 그리고 도, 미, 레 다음 마디에 8분 음표 네 개 그리고 한박 도우 두 개 이제 감이 잡히셨나요? 참 처음 미의 화음도 챙겨주시고요. 여덟 번째 마디까지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디 슬레이 해볼까요? 뭔가 심심하지 않나요? 멜로디를 받쳐줄 반주를 만들어 봅시다. 여유 공간을 두고 옆에 줄을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는 표입니다. 음이 세 개니까 이쪽에 두 개 반대쪽에 하나를 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색깔 블럭으로 넘어가서 레, 아, 라 놔주시고 마지막 박에 레 하나를 놓아줍니다. 그 다음은 음이 무려 다섯 개네요. 이쪽에 세 개 반대쪽에 두 개를 놓아서 한 번에 다섯 개 음이 연주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다음 박에 아무것도 없어서 가능합니다. 아니면 다음 음이랑 교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쭉 일자를 선호하긴 하지만 그것도 한 번에 낼 수 있는 목적에 한 개는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내야 하는 음이 너무 많으면 레이어를 위로 더 올린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찐메로 고수님들은 더 쉬운 방법을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음이 없고 음이 뭔가요? 음이ường 음이ường 음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 장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접 쭉 만드는 건 이 과정의 반복이니까요. 아무래도 직접 만드는 건 헷갈리기도 하고 엄청난 시간과 손가락 건강과 또 전기세가 필요하고 아무튼 보통 일이 아니죠. 항상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시간 단축과 정확도를 위해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음 3장에서 여러분에게 노트블럭 스튜디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노트블럭 하시는 분들 다 한 번씩은 만져보셨을 프로그램입니다. 그치만 노트블럭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이 광자를 보고 있진 않겠죠? 전혀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니까요. 다음 장에서도 레드보이 약보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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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